100MW 이상의 풍력발전소를 설치하려면 의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자연생태 환경 분야의 다양한 항목들을 조사하는 건데요.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과정이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돼 있었고 2021년 8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과 함께 현재는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효율적인 평가 수행으로 사업의 안전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이와 함께 2014년 9월에 제정한 육상풍력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환경평가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2년 1월에 개정된 지침에서는 그간 불확실성이 컸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불가피하게 풍력사업 대상지에 포함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사업자가 생태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같은 시기에 해상풍력환경영향검토의 기준인 해상풍력환경성평가 협의지침을 제정해 보전가치가 높아 풍력입지가 어려운 입지회피 검토지역과 풍력에 따른 민감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입지신중검토지역 등을 명시해 풍력발전과 환경의 공존 방향을 모색하며 더 건강한 에너지 시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